아우, 아파... 뭐? 자동차잖아! 너도 다쳤어? 뭐야? 너 뿜뿜이가 그냥 두고 나간 거야? 아니야! 내 자동차가 아닌걸! 어라? 내 자동차네. 뭐? 근데 왜 이렇게 다쳤어? 먹구가 날 그냥 두고 밖에 나갔어요.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그냥 두고 밖에 나갔죠. 한참 놀다 들어와 보니 장난감이 울려하는 말 나를 바닥에 그냥 두고 나갔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뿡 찾단 말이야! 또 그러면 안 돼, 또 그러면 안 돼, 또 그러면 난 싫어 또 그러면 안 돼, 또 그러면 안 돼, 또 그러면 난 싫어 아, 몰랐다. 미안해서 어떡하냐? 응, 응. 아야! 또? 아휴, 정말 아프다! 어...oston이 블록이잖아? 어? 어? 정말? 블록아, 왜 다친 거야? 뿡순이가 날 그냥 두고 밖에 나갔어, 그만.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그냥 두고 밖에 나간 쪽 한참 놀다 들어와 보니 장난감이 울려 하는 말 나를 바닥에 그냥 두고 나갔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뽁 찾단 말이야 꼬구라만 안 돼 꼬구라만 안 돼 꼬구라만 난 싫어 꼬구라만 안 돼 꼬구라만 안 돼 꼬구라만 난 싫어 블록아 이제 바닥에 그냥 두지 않을게 에구에구에구 장난감을 왜 다들 바닥에 두는 거야 에구에구에구 너 때문에 나도 다쳤다고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그냥 두고 밖에 나갔죠 한참 놀다 들어와 보니 장난감이 울려 하는 말 나를 바닥에 그냥 두고 나갔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뽁 찾단 말이야 또 부러면 안 돼 꼬구라만 안 돼 꼬구라만 난 싫어 또 부러면 안 돼 꼬구라만 안 돼 꼬구라만 안 돼 꼬구라만 난 싫어 에구에구에구 미안해 로봇아 앞으로 제자리에 꾹꾹 둘게 자동차야 나도 꼭꼬 제자리에 둘게 블록집아 나도 진짜지? 그럼 약속해 우리도 제자리에 도와줘 우리도 바닥에 그냥 두지 말라고 우리 좀 제자리에 두라고 제발 장난감 정말 먼저 저걸 다 어떻게 정리하지? 휴 걱정하지마 정리정돈 대장 우리 친구들이 있잖아 그쵸 친구들? 네 와 좋았어 그럼 뿡뿡이랑 같이 정리할 친구 네 좋아요 그럼 뿡뿡팀은 인형을 뿡순팀은 블록을 정리해주세요 모두 나오세요 아 뿡뿡팀은 인형을 뿡순팀은 블록을 정해주세요 블록롤라 모두 제자리 블록롤라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블록롤라 모두 제자리 블록은 여기에 있어 블록롤라 모두 제자리 자 먹구팀 자동차를 애구팀 로봇을 정리해주세요 자 정리해주세요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모두 모두 제자리 로봇아 이제 다치지 마라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우와 잘한다 시원히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우와 정말 깨끗해졌네 역시 정리대장 친구들이네 멋진 정리대장 친구들 우리 다음에 또 만날까요? 네 그럼 모두 모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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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이푸이 안녕 푸이푸이